준비됐죠? 시작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의 찬성치 기반을 맡은 이지혜입니다. 해마다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중학교의 교육 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. 중학생들의 지속적인 입시 부담으로 인한 경쟁 과열에 비평준화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 고교평준화 제도는 특정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을 완화시켜 중학생들의 전인적 교육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학생들의 성적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습니다.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상향평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. 평준화 지역 학생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 향상 정도를 비교한 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표집조사 자료가 있습니다.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적은 더욱 향상되었으며 성적이 하락한 학생 수는 더욱 적었습니다. 이를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상향평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셋째,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. 고교평준화의 정책적 기반은 헌법 제31조 1항에 따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입니다. 또한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회 배분이 필요합니다.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.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고교평준화 대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찬성 측 이반자 이지혜였습니다.